자 오늘은 복숫볶을 까볼게요. 코카소스에요. 탈락탈락즈에요. 열어볼게요. 바로 이거 까졌죠? 바로 까졌대. 바로 까졌죠? 소희야 이거부터 하면 좋지. 이게 된거지. 손은 타육킵이 있고 나만 타육킵이 없어요. 이거 너무 너무해. 일단 타고지가 안 넣어줬나봐. 사만두였어요. 사만두였어요. 이거는 능력치가 이거에요. 올라가면 이게. 올라가면 이게 여기 올라가면 이게. 그리고 얼굴이 이거.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. 히틀바라. 한번 끼고 해볼게요. 엄청 빨라요. 움직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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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면 엄청 빨라요. 움직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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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력이 다 떨어졌습니다. 출력이 다 떨어졌습니다. 출력이 다 떨어졌습니다. 배틀. 뭐야? 재밌었어요. 이렇게 됐죠? 엘리기샵은 누가 더 빠른가요? 엘리기샵은 누가 더 빠른가요? 사자. 이거 여기 와. 이거 사는데 왜 치여? 엄마가 밥을 안 할 거예요. 엄마. 아빠.